안녕하세요 오늘은 토핑소개와 토핑만들기를 할거에요 오늘은 토핑소개부터 할게요 나 이렇게도 안한다 이렇게 더 있어요? 저는 하나도 안 돼요 이거는 여자분이 소개할거고 이건 아니고 자 수빈이는 뭐 만들거에요? 아 만드는게 아니라 토핑소개부터 할거에요 이거는 조그만 무지개 떡이고 이거는 무지개 김밥 무지개 김밥 이거 이건 모르겠고 하얀색만 있어요 이건 밥 밥? 그럼 지영이는 뭘 만들거에요? 아니 잠깐만요 다 소개할거에요 커피가루 커피가루에요 오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거는 큰거니까 있죠 이거는 케이크랑 미키마우스 네 올릴거 오 좋아 토핑소개 지영이는 뭘 만들거에요? 네 오늘은 만드는거 먼저 말고요 이거는 그냥 달걀 토핑이고요 달걀 달걀 토핑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잖아요 계란후라이 만들거에요? 아니요 달걀 토핑 달걀 토핑 송패님도 있어요 송패님도 있어요 송패님도 있어요 송패님도 뭘 만들어요 송패님도 있어요 송패님도 있어요 송패님도 있어요 송패님도 있어요 알았어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소개한거고요 오늘은 딸기 토핑을 만들거에요 딸기 토핑이요? 네 다같이 만드는데 너무 길쭉하게 한수빈씨로 먼저 딸기 토핑 아니 다른 토핑을 먼저 할거에요 자 만들어봐요 완성됐습니다 안녕 만들어봐요 다했어요 그래 그래